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즘 엄청 많다는 20, 30대 특징 요새 상담하면 이런 20, 30대 분들이 엄청 많더라 20대는 물론이거든요 30대 초반분들도 그냥 일용직 개념의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는데 소위 말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데 씀씀이는 상상을 좀 초월한다 그러니까 뭐 욜로 형 욜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영업 주식하시는 젊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지만 이런 사연 중에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게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더라고 유튜브를 해보겠다 방송을 해보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간당 7,000원 8,000원 받고 남의 아이디를 플레이하고 사냥해주는 거 롤 같은 게임이 그렇게 꺼니 했는데 전부 메이플스토리 리니지더라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예전에 게임 작업장 마냥 개념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래도 기술도 보장도 없는 단순 일용직 개념으로 수년을 하루 이렇게 10시간씩 해가지고 어 통신비매고 그러니까 남의 게임을 플레이해준다 이거 아니야? 어? 부주? 근데 부주 활동하다가 좋은 템 떠가지고 지가 빼돌려 버릴 수도 있잖아 만약에 리니지 사냥하다가 뭐 뭐 진짜 막 현돈 몇백만 몇천만원짜리 하는 게 떨어졌어 그거 먹고 나르면 되는 거 아님? 음.. 좀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단순 반복에다가 그냥 사냥 이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깨있는 시간에 자기 안잘 때 이래서 파이어족이 좋은 거 같아 파이어족은 진짜 젊을 때 내 젊음을 갖다가 싹 다 꼬라박아갖고 20대 낭만? 그딴 거 없음 30대 낭만? 그딴 거 없음 이 30대 20년 동안 진짜 개빡세게 일해가지고 돈 진짜 재산 증식 야무지게 한 다음에 40대부터 이제 편하게 사는 거야 그게 인생 최고의 그거 아니야 파이어족? 맞지? 그게 왜 멍청한 거예요? 아니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순처럼 쓰겠다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욜로가 나? 파이어족이 나? 파이어족이 현명한 거 아님? 이 방은 백수들밖에 없어서 답이 없어 파이어족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딱 진짜 여러분들 방구석에 앉아서 나불거리는 BJ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야가 가족은 하지 마라 얘들아 지금 퇴근했다 세아야 고맙다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배 뚱내밀고 나불거리는 BJ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씨발 나약한 패배주의에 잠식돼 있네 스무살때부터 뭐든지 하면은 되는 거지 그 20년이란 시간이 금방 눈 한 번 깜빡거리면 그냥 넘어가는 시간이야? 그 시간동안 자기개발 못한다고? 하다 못해 하다 못해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비전인 거야 보험이잖아 보험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찾아서 해도 되잖아 일단 시드를 만들자는 거지 나를 보호해 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돈을 모으자는 거지 그거 해놓고 나서 내가 나중에 관심 있는 것들 해도 충분하잖아 파이어족도 아무나 못한다 그러는 건데 파이어족은 그게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빡세게 모으고 지금 당장 오마카세 지금 당장 뭐 어? 뭐 콘서트 지금 당장에 무슨 뭐 공연을 보러 가고 지금 당장의 어떤 소비문화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지금 당장의 흠뻑쇼 지금 당장의 워터방 지금 당장의 갤럭시 아이폰 14 프로 이런 것들을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젊음은 돈 주고 못 산다고? 그럼 늙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아닌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 파이어족이랑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듯 파이어족 하려면 엄청 치밀하게 계산해야 함 유명한 여성공제 시인 아 지금 당장 밥동딸 해야 된다고? 아 지금 당장 밥동딸 해야 된다고? 아 지금 당장은 대포미니언이 더 중요하다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나도 뭐 그렇게 치밀하게 산 게 아니야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사람이 대가리가 굳는 순간이 난 세 번 있다고 생각해 30대에 들어서기 전에 30대가 됐다는 건 완벽한 성인이 됐다는 거고 내가 느끼기에는 30대가 됐다는 건 완벽한 성인이 됐다는 거고 사람이 대가리가 굳는 순간이 총 3번 있어 어 그게 나는 17 그리고 21 그리고 마지막 3차 각성으로 24살 24살 이후로는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그 개념 같은 게 조금 바뀌는 시기인 것 같아 어 파이어족 조건 전세 대출 및 다른 대출이 없어야 왜냐면 중3대까지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 어리고 대가리도 연글지 않아 근데 그 일로 올라가면서 뭔가 약간 시기가 있잖아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뭐 할지에 대해서 조그만 자그마한 어떤 그런 선이 생기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19 이제 20살을 앞두고 있는데 뭘 할지 어떻게 할지 군대는 빨리 갈지 어떻게 계획을 짜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24살 웬만하면 군대들을 제대를 했고 이제 뭔가 사회로 나가야 되는 딱 그 시기 그래서 나는 24살이 가장 이제 성인으로서 각성하는 마지막 어떤 그 과도기라고 봐 어 근데 그 이후로도 뭔가 밥동딸만 생각하고 그냥 인생을 놔버렸다면은 그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형 그래도 우리 같은 계획수 무지문응한 박동딸이 많으니까 형이 잘 된 거야 아니야 너 잘 모르는데 여러 직종에 여러 직군에 그 진짜 수많은 그 인간군상들이 모여있는 곳에 집합체가 또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그러지도 않아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좀 어떤 고상하고 은밀한 취미에 인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매개체로 우리가 이어진 것 뿐이니까 콧박이중에 치과의사 있어 콧박이중에 변호사 있어 콧박이중에 군장교 있어 콧박이중에 경찰 있어 콧박이중에 은행원 있어 어 콧박이중에 가수 있어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여러 직종에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라는 거지 예 다백수였으면 이거 방송이 안 되지 어 넘어갑시다 자영학자순 음 인스타 맛집에 팩폭 날리는 성식형 어떤 맛집이 있으면 요즘 막 진짜 작전주처럼 푸드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확 밀어준대 어 개미들이 가서 상처받고 왜 와 여기가 핫하대에서 갔는데 너무 꼴보기 싫더라 그들끼리의 작전주들이 맛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한 번에 쫙 확 올라오는 것들은 그렇게 맛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것도 이제 고기가 따로 있는데 그릇에 담아서 찍고 불쾌하다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웬만한 그런 음식점들은 맛은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 이제 자영업자들도 좀 레벨업을 했어 어 웬만한 곳은 다 맛있어 근데 이제 그중에서 사람들의 감성을 잡고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감동을 주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약간 그런 차이야 아주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차이들로 인해서 잘되는 집 안되는 집이 나뉘는 것 같아 나는 웬만한 집은 요즘 다 맛있어 맛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 맛없는 집은 안될 수밖에 없거든 음 다른 부가적인 것들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음 이번에 또 서울 퀴어 축제를 했나? 아 전국 학문선교 반대연합 똥꼬의 짜릿함은 5초 흐르는 고통은 50년 음 예전거구나 예전거구나 숟가락으로 계란 까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거야? 계란 사이에다 뭘 소스 같은 걸 이렇게 발라주네? 존나 기괴하네 아니 무슨 의사 복장했고 민국이 진짜 많이 컸다 민국이 진짜 많이 컸다 많이 컸다 많이 컸네 지금 날씨가 존나 더워도 버텨지는 이유 2018년 2018년 폭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땐 이땐 정말 목숨이 위태로웠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나마 에어컨 안 달고 버티던 집들도 대부분 설치했었던 이천 악몽의 2018년 지옥 그 잡채였지 이때 이때 에어컨이 정말 불티나게 팔려나갔었고 이때 이 당시에 그 정부에서 에너지 저 그 뭐였지 그 등급? 5등급까지 있잖아 1등급부터 그 중에서 이제 등급 높은 걸로 가면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있었어 에너지 소비효율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 리모컨 아니 해당 에어컨 에어컨 그 저 제품명 입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증받아가지고 돈 타먹고 그랬지 아 마라탕 존나 맛있겠다 크 마라탕 먹은지 꽤 됐네 이게 존나 맛있어요 여자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테고 남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테리 성직자가 있는데 두 팔 뒤를 덮은 문신이 있다. 이게 내 신앙이다. 성직자의 타투때문에 난리난 종교계 사제직을 박탈하려는 주류의 옹호자들의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리면서 감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서구권에서도 문신에 대한 인식은 사실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겠네. 그치? 신앙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내가 소개시켜준 커플이 결혼했는데 추기금으로 양쪽 20만원씩 했는데 나한테 담래로 20만원짜리 상품권 주네. 이거 맞아? 조금 서운하네. 거짓 새끼들 진짜 많다. 부모님 세대 때도 주선자한테 비싼 양복이라도 하나 해주는 게 국룰 아니냐? 나 같으면 선물이나 현금이랑 식사 대접까지 해서 최소 100에서 200 썼다. 꼴랑 20주는 정성 가진 새끼나 그거 서운해하는 걸 뭐 바라고 있겠냐? 결정사냐 욕하는 댓글 병신들이 진짜 많다. 바라고 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것이 기본 상도고 경우라는 거야. 경우를 어기르고 사는 것들이 그걸 옹호해주는 것들이 참 안타깝고 인색하다. 청첩장 줄 때 밥 안 사고 청첩장만 주면 개념 없다고 욕하면서 소개해줘서 인륜 지대사를 이뤄줬는데 주선자한테 성의 표시 제대로 안 하는 건 괜찮은 건가? 어쩜 그리 본인들 위주로만 체리피킹하는지 어휴 이야 이 양반 저 어디야? 블라인드야? 블라인드 이 회계사 이 양반 말 참 맛깔지게 잘한다. 이런 것들이 그 MZ 요즘 진짜 꼴 같지 않은 MZ 새끼들의 그 마인드를 꿰뚫는 필력이라고 생각해. 이 양반 참 말 잘하네. 악습 똥무나 퍼뜨리지 말고 가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프로포즈는 백과 호텔, 브라이덜 샤워하는 기본등 악습들이 널리 퍼진다. 에? 음... 앞으로는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서로한테 얘기해야겠다. 어... 니네 결혼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니네 이어준 거에 대해서 담래는 꼬겨라. 어? 담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들 때는 담래를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않아? 어... 담래를 내가 이 정도 챙겨주는 거 안 해도 뭐 크게 뭐 욕맞지 않겠지? 하면서 막 고민되는 문제들 있잖아. 근데 그럴 땐 돈 쓰는 게 맞아. 어... 내가 막 아리까리 하잖아. 돈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 베풀어야 되는데 뭔가 아리까리 하면은 그... 내가 베풀어야 되는 그 대상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서로 입장 차이가 그만큼 강극이 있다는 거지. 해주는 게 맞아. 서운하지. 내가 소개시켜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축의금 각각 40만원 했는데 나한테 20만원짜리 상품권 주면 욕나오지. 그게 유돌이 아니야? SNS에서 만난 남성을 여장 남자와 강제 3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포장한 트와이드가 무슨 말이야? 아이 길어. 씨벌. 모아 이 새끼. 어우 무서워. NBA 10 레전드 알파메일인 하워드가 게이를 꼬셨다. 만나서 키스하고 연병하는데 갑자기 아랫도리가 고추가 달렸다. 똥게이가 얘기하기를 나는 NBA 그 저 어? 알파메일인 하워드와 로맨틱한 야스를 꿈꿨지 어 보츠는 취향도 아니고 보츠와 쓰리썸은 더더욱 아니라 뭐 여러 번 거절했는데 보츠랑 하워드가 똥게이 쓰리썸으로 간가나? 뭔 말이야? 이해가? 아우 진짜 더러워. 꺼져. 꺼져. 개새끼야. 꺼져. 안 봐. 더러워. 1박 2일 옛날 건데 국밥 한 그릇에 막 2천원 하던 시절 너무 옛날이긴 하잖아. 야 지금 몇 년 전이야? 10 몇 년 전이네. 16년, 15년 전인데 한솥 도시락에서 1인분에 16,200원짜리 프리미엄 도시락을 내놨네? 스팸 한 장, 계란후라이, 계란 새우 후라이, 한솥 양념 치킨 소스, 김치 사발면, 메가 치킨 마요. 이렇게 해갖고 16,000 몇백원이라고? 그냥 저냥인 것 같은데? 그냥 돼지 새끼지. 뭔 시발 한솥이. 한솥 16,200원이래. 이 개새끼가. 꺼져. 서든어택 정모의 여신이 정모의. 서든어택 클랜의 여신이 있는 건데 정모에 안 나오는 이유. 뭐 보나마나 보통 엔딩이지 뭐. 아 뭐래. 아 삐롱삐롱삐롱. 아 야 들어가지 마. 오늘의 주인공. 스윙스 아니야? 서든어택에서 목소리. 아니 스윙스 맞지? 스윙스 맞는 것 같은데? 여신입니다. 아 아 아 죽어가지 말라니까. 목소리 개 이쁜가 봐. 남자들의 사랑의 조건이 있다면 아무리 포장해도 미모에 있겠죠. 그 미모가 상상되는 은유리의 목소리는 클랜에서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응 잘했어. 뽀뽀 해줄게. 어 정말? 에이 안나오. 엄마한테 혼나요. 맨시티 직관 갔는데 아 오늘 소나기 갑자기 팍 내렸지 이야 물로 엄청 저거 뭐야 장난 아니었네 홀란드를 만난 엄란드 닮긴 했어 무신사 20대 남자 인기 스타일 탑텐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통금 있는 딸이 낮에 야스를 하는 이유 딸 어디니 왜 전화 안봤니 시간이 몇시니 너 이런식으로 할거면 집에 오지마 나가 살아 집 비번 바꿀테니까 오늘 안들어오면 알아서 해 8시 반쯤 갈게요 알았다 니 신세 니가 생각해라 남자나 꽤 차고 다닐땐지 심히 걱정이다 야 딸 가진 딸 있는 집에서는 약간 이정도로 제어를 하는구나 깜깜하겠다 너 아빠 엄마는 너한테 무슨 존재인지 참 모르겠다 너 들어오는거 싫어할 줄 알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너 아빠 엄마 말 안듣고 니 마음대로 살려면 내가 살라 그랬지? 빨리 들어와라 어디니? 영화 보고 이제 들어가요 너 이렇게 늦게 다닐래? 통금시간 코앞인데 빨리 안들어와 7시 통금인 사람 내 주변에 나밖에 없어 너 이 쌍년 이제 나한테 돈달라 학비 대달라 하지 말고 너 알아서 살아 집 비번 바꿔버렸으니까 집 들어올 생각 하지마 이년아 맨날 술이나 처먹고 다녀? 니년이 지금 몇 살인데 벌써 그 지랄이야? 전화 안받아? 뒤지고 싶냐? 전화 사던지 받아 이 쌍년이 환장했구나 남편한테 따여서 결혼해놓고 왜 저런다냐 저러다가 놓쳐냐 되는거야 딸을 엄하게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 말 잘 듣고 바르게 자라는게 아니라 거짓말을 존나 잘하는 인간이 된답니다 애인이랑 여행간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친구들 팔아먹고 낮에 야스를 하는 어른이 된다구요 대실 풀밤 서울에 비 엄청 쎘나보네 완전 장대비 였나보네 우산 쓰는게 의미 없을정도네 아까 장난 아니었나보다 소나기긴 했어도 이쯤에서 보는 카리나 vs 권은비 워터밤으로 요즘 한창 주가 산승중인 권은비 이즈의 최신ów이 우산 negative 이즈의 길이 음 이즈의 길이가 난 권은비 야 카리나가 지네 우리 카페에서 근데 권은비 요즘 폼 미치긴 했어 워터밤 부터 해갖고 거기다가 요즘 아 잠시만요 오늘 일본에 워터밤을 접수했다는 권은비 일본에서도 워터밤을 했구나 아 얼마 전에 사람 죽었다 그랬지? 아하 켄넹 이야 와우 이야 뭐야 이거 누구야? 권은비야? 아 지금 충격 먹었어 아 보지 말자 이런거 아 나 너무 더러워서 못 보겠어 권은비의 과거 사진은 아까 그석은요 스윙스 아니야? 보지 말자 이거는 너무 위험이다 어우 귀여워 람쥐찡이 물먹고 있네요 아이 귀여워 사람이 주는 물 야무지게 먹네 아 근데 진짜 강원도에 다람쥐 개많더라 약간 외람된 얘기지만 바이크 타고 저번에 구룡영 갔다왔는데 강릉 가는 길이었거든요 산쪽으로 가니까는 다람쥐를 몇 마리를 봤는지 모르겠어 어 다람쥐 진짜 많더라 잡아오고 싶었어 아니 바이크 타고 지나가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미역캣마냥 일어나서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야야 다람쥐 뭐야 뭐야 계속 가만히 있어 형님 잡아올까? 에이 안돼요 그래서 갔지 그냥 수사자야? 귀여우니까 탱담들도 바로 빼내 어이구야 그거 봤는데 사자우리에 들어간 인도 남자였는데 살아나왔어 그 사람 정신이상자였는데 사자한테 계속 말 걷는데 사자랑 친해 보이더라고 이렇게 똑같이 사망사고 말고 있었는데? 너무 많다 과연 이 남성은 살아남았을까요? 2016년 평화롭던 대만의 한동물원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명이 나는 장소는 바로 사자 우리로 그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한 남성이 두 마리의 사자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말숙한 차림에 이 남성은 사자 앞에서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마약에 중독되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이러한 태도에 당황했는지 사자들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목숨을 건대치는 1시간 가량이 넘어졌어요 출동한 구조 대원들에 의해 사자가 높은 확률로 밥 준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배고팠으면 저 사람 뒤졌어 어... 젓말 뭐하노 이 표정이네 이곳은 인도 델리 동물원 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봤어 이 남성이 사자 오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성은 사자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대담하게 누워있기도 합니다 사자는 주위를 맴돌다가 그때 등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건지 사자는 잠깐 위협하지만 끝내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그는 계속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사육사에 의해 다행히도 그는 부상 없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검진 결과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와 진짜 미친놈이다 맞지? 진짜 한국 평균을 알아보자 이거 뭐야 요즘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대한민국에는 평균 올려치기 문화가 있다 평범한 인생에 대한 이미지가 상향평준화되어 있다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까지 풍족하지 않은데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평범한 삶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묘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공감대를 사고 있습니다 인서울 4년대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직장인 X란들은 집 있는 사람이 더 적거든요 실제로 이 집을 가진 X란들은 이 잘 사는 사람들 아...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SNS는 인생을 살 때 하이라이트만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그래 뭐냐면 남은 나 나는 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냥 뭐 크게 내가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지 인간의 패시브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이고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었지만은 부탄인가? 뭐 거기 행복지수 방글라데시안가? 뭐 행복지수 1위였던 그 나라 SNS가 보급화되고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자살률이 확 올라갔다고 뭐 SNS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SNS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날그날의 하이라이트로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행복해 보일 수 밖에 없어 그런 거지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야 왜 불행해? 남이 행복한 게 왜 불행함? 나는 영향도 안 와 나는 근데 진짜 내가 자존심감이 뭐 세고 내가 무슨 여러분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그런 여자를 옆에 둬서도 안 돼 뭐냐면 야 오빠 내 친구 누구는 이번에 뭐 남자친구가 뭐 저게 해가지고 발리 가고 뭐 저기 했던데 일본 가가지고 뭐 했던데 뭐 했다던데 뭐 했다던데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야 내 여자친구의 친구 커플은 둘이 사랑하고 뭔가 그런 사랑의 밑바탕이 깔려있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어떤 그런 여행을 가고 많은 걸 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체가 그 행복의 주체가 남자의 재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존나 부럽다 이러면서 막 자기는 불행하다고 막 느끼는 거지 그런 사람 주변에 두는 것도 문제야 그런 여자친구를 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SNS는 진짜 하이라이트만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뭔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건 진짜 좀 솔직히 자존감에 너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될 수준이라고 생각해 나는 음 아 아 아 아 아시아에 와가지고 눈치 보는 서양 남자 하하하하 젓가락질 그렇게 어렵나봐 서양인들한테 하하이씨 족밥인디 젓가락질 인정?